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미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사계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내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배나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로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이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복강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제 11월 2019년도가 두 달 좀 못당기 남았죠.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남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수능의 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본문을 또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군사들이 잡으러 올 때 제자들에게 깨워서 기도해라. 한시도 이렇게 깨워 있을 수 없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군사들이 올 때는 이제 됐다.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모든 시간에는 다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생명의 부분에는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또 생명을 잃게 되는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이 사고와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임명을 구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 또 냅련터들이 시험을 치르는 또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잡으면서 내 개인의 골든타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소재지 1은 두려움 속의 기도입니다. 지금 6절에서 12절의 부분은 애서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으니까 네 고향,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왔는데 지금 1절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1절 본문은 이렇게 뺐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본문은 각자 이렇게 읽으시면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갈 그때도 베델에서 만나줬고 그리고 삼촌 나반의 그 계계에서도 구해줬고 지금 형을 만나가는 이 시간표에서에도 하나님은 야곱만 깨달지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사 이 야곱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하늘 군대를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언제나 말씀을 항상 먼저 선포하셔서 나를 준비케 하는 하나님은 또 내 인생의 마하나임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그때 이 야곱이 형에게 이 종들을 보내서 예문을 보내게 됩니다. 동생 야곱이 이렇게 또 예문을 보내면서 형의 이 분노한 마음을 삭히려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애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야곱이 지금 6절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 지금 이 야곱처럼 두려움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뭐냐면 지금 야곱과 애서의 관계는 물질을 주고 마음을 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모습으로 해서 축복을 도둑질을 해서 삼촌 아반짐으로 도망을 하고 지금 20년이 넘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와서 세월은 흘러서 형의 마음은 많이 풀어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근원적인 부분에는 이거는 축복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질의 예물을 아무리 형에게 줘도 그 근본적인 부분은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의 이 푸는 근원적인 부분과 형의 부분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사건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것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이 야곱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말씀 잡고 기도하거든요. 지금 말씀은 개인의 강구지만 베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무조건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원단의 말씀 잡고 에베소서 지금 강단의 말씀 잡고 수레국기 말씀 잡고 우리는 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나와 에서와의 관계 부분에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에서의 모습으로 축복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으로 당당히 샀지만 축복은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 형의 분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죽이리라 살인사건이 날 것 같아서 도망하여서 간 부분인데 지금 형과의 관계는 내가 양떼와 소떼와 이는 낙타를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세기 3장은 그냥 내가 돈이 많다고 해결되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결되고 근원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이 부분이 끊어지지 않으며 육신에 보여지는 부분은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의 야곱의 기도는 언약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야곱이 하나님께 강구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하나님의 이 배델 언약을 가지고 자기 육신에 강구해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6절, 7절, 8절도요 4절에 6절에 뭐라냐면 사자들이 그러잖아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 당시에 400명의 군사력은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무장된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병력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야곱이 오늘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동행자를 두 때를 나누고 또 한때가 치면은 한때는 피하리라 다 계산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도 언약 잡고 하는 기도도 소식을 듣고 6절 7절 내 인본주의적인 모든 계획을 다 짜고 다 나누고 기도하죠 우리가 급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보다 내가 돈 빌릴 거 다 빌리고 인본주의 연락할 거 다 하고 그 다음 다 내 바둑판 짜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수리로 쓰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단면의 모습이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언약을 잡았다 하고 세계보고마로 항해서 나간다 하면서 실제적인 문제와 사건 지금 단순히 물질을 잃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처자가 칠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양떼 몇 개 잃어버리는 그냥 내가 따기 하나 맞고 끝나는 그런 수둔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자기가 그때 라반의 형네 도망갈 때랑 매반 사항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혼잔데 지금은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내 혼자 때는 혼자 도망가는데 지금은 내 처와 자식들이 다 죽을 판인 거예요 6절 7절 8절처럼 하나님 내가 내 인문주의 다 짜놓고 내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우리가 한 해가 가면서 심히 또 답답하고 그런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것보다는 심히 답답한 일이 많아요 옛날 같았으면 심히 답답해요 소리를 질렀을 텐데 이제 소리를 지를 힘이 없어요 기도 힘이 있어서 아니라 저는 소리를 질러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그때 9절에 이 야곱이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강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지금 9절 10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미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사기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여와여 주께서 전에 내에게 명세하기를 베델 언약 28장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댑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리하면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그때 그랬거든요 내가 반드시 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가 너를 여기 인도할 거라고 11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야곱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곤지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마음 맞아요 제일 두려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다 하셨나이다 말씀을요 그대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뭐냐 말씀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이기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살짝 빌린 게 아닙니다 원래 다윗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양떼들을 지킬 때 사자의 입을 찢고 곰두를 찢었어요 원래 이 다윗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양떼들을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골리아스를 봤을 때도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아시 그 안에 들어온 거죠 장정 거의 3미터가 가까운 그 골리아 앞에 벌벌 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살짝 도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물멧돌은 골리아스의 머리를 아작낸 거죠 지금 언약을 잡았는데 다윗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언약은 잡았는데 자기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전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의 복음 정은지 목사님의 복음으로 강단 말씀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지금 빌리포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 그 나의 복음이 내가 지금 죽어도 좋고 내가 또 살아도 상관없다 내 욕을 해도 좋고 나와 함께 이름을 전해도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그리스도 이름만 종깃게 된다면 나는 상관없다 그것이 2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춰진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1장에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강단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씀 실제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절대 위기에 단순히 내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말씀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아요 지금 노코맨으로 대답합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절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은 그냥 강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도 베데레 그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진 그 사닥다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본 이 야곱은 그래도 말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육신의 강구함은요 그냥 금방 포기합니다 약복강의 기도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는 부분에 이 야곱이 나중에 부분에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약복강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나를 내놓는 근원적인 기도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놓는 거죠 본문에 말씀해 보게 되면 25절이죠 25절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침해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날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다시 읽을게요 제가 요즘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2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 니이다 이렇게 기도의 어 이 근원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기도는 내가 두려워 내 처자식이 칠까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 자꾸 기도했는데 지금은 뭘 하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기도는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내 근원적인 신분과 내가 누구이냐 지금 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부신자 같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야곱의 모습으로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뭐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중직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야곱조 한도비를 쳤는데도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다가 말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응답받아야 할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야곱버서 1장 3절에서 6,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요 나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근원적인 부분을 보게 하는 나의 옛 틀을 보게 하고 새 틀을 세우게 하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시간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의 야곱의 기도는 그냥 밥 한 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인생에 자기 가족과 인생 1대 1의 생명의 그런 기도의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우리 인생의 전면을 다루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기도도 있고 내 인생을 전체를 다루는 기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세우는 부분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가 없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분은 그렇게 쉽게 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베델에서 만나 줬지만 이 야곱은 지금도 말씀을 잡고 문제 사건을 기도합니다 약복강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가 십자가 앞에 대속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내 예틀을 깨워주고 하나님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응답이 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이 이 약복강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일은 아까 제가 전반에 말씀드렸지만 대입 수능고사입니다 우리 자녀가 없고 내 아이는 다 대학에 갔다 했지라도 우리의 모든 랩런트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예용교회 기둥으로 세울 랩런트들이고 단순히 이렇게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수능 점수를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도둑농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작든 크든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대학의 땅을 차지하고 기능의 땅을 차지하여서 세계보금화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도피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그래서 오력으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의 갑절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은 마태보금 6장 33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 말씀 가지시고 내 주위에 있는 또 우리 수능 볼 우리 또 인신척이나 우리 넵런트들 그리고 이번 고3 우리 수험생들 제수생과 합쳐서 149명의 넵런트가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함께 정원주 단위 목사님과 우리 또 수능을 위하여 또 내 자신의 골든타임 2019년도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세기 32장 이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약복강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아닌 약복강의 기도에 나를 내어놓는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속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로 응답받는 기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49명의 우리 예용교회 넵런트들이 또 대입 수능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할 때 영적인 골든타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약복강의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